4대 내바뜨려? 여기 나한테 막히고 임무 안쑤요. 레벨업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손 좀 가져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지금 어디십니까? 사과 먼저 강간 살해하는 미친... 특별한 직업 없이 폭격 개입에 중독된... 하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모두 문제로 인정하여 고기징역에 변한다. 아저씨 얘들아 웃으려고 그러네. 다른 사건일 때도 저런 게 있었나? 강력 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 인류이 진진한데요? 야 니들 왜 죽는지 알지? 이거 게임 아니야. 나 지나가면 바로 쏴.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확 지집어버리는 거. 뭐야 이거? 아이고 어떡해. amount of wealth.